조국 수사처럼 터나 윤석열 아내 사건의 특수부가 맞는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관님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팀이 에러를 겪는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는 반박에 들은 얘기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물러났다. 또 카드라까지 동원해서 윤청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마치 장관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하실 말이 계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실은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2020년도 지금은 94억이고요. 93억인가 그렇고요. 또 내년도 예산은 84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심의 중에 이 특활비의 집행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되어 있는 중앙직업마저도 수사비 직업이 과거 같지 않아서 상당히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일선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 이미성, 이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하는 기사의 뉘앙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오히려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사를 통해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 왔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암흑의 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또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확인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정의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허물고서 군내의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건 상당히 의혹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기사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시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죠? 살아있는 권력 현재로서는 공개는 아니 과거부터 이때까지 어떤 정권이 바뀌고 살아있는 권력 한 70년간 누려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장관님께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